저는 오늘 염차를 쓰고 친구를 만나러 가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면역이 진짜 약한 거 다들 아시죠? 근데 또 이번에 면역이 확 떨어지면서 여기가 완전 포진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턱에 포진나는 이유는 여성은 이 자궁 쪽이 좀 문제가 있으면 트러블이 날 수 있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지노 프로바이오틱스 이 질 건강과 장 건강을 같이 더블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유산균이 있다고 해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R 형식으로 된 제품이에요. 분말 형태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화장을 간단하고 빠르게 해주고 나가야겠어요. 요즘 화장 진짜 대충 하고 있거든요. 완전 데일리 화장. 이거 달바 트러플 세럼 있잖아요. 이걸 요즘 잘 쓰고 있어요. 환절기에 진짜 쓰기 딱이에요. 오늘 친구 아는 언니를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쌀국수를 언니가 사준대요. 자라 쇼핑 좀 하고 외곽에 좀 예쁜 카페를 가기로 했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광고했었던 플리오 쿠션인데 좋아서 실제로 이거를 진짜 맨날 쓰고 있어요. 묻어남도 확실히 적고 다른 거에 비해서 피부 표현도 되게 예쁘게 돼가지고 그리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 땡기는 게 없어요. 이걸 쓰면 제가 원래 피부 상태가 좋을 때는 컨실러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컨실러를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면 안 돼. 쉐딩을 주고 이렇게 약간 여기를 볼을 감싸듯이 해주면 조금 더 따뜻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콧대가 살아났어. 요즘에 저한테 선물 주시는 브랜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하나 다 찍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선물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해 주신다는 브랜드도 있어서 제가 그걸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요즘 이사 준비도 있고 인생에 좀 이식이 되면 현타가 오고 제가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막 그냥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요즘 너무 나태해졌어. 그래서 좀 저의 생각을 고쳐먹고 매일 하는 얘기지만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언제 이 생각머리를 고쳐먹을지 눈썹도 그냥 제 눈썹 모양대로 쑥쑥 채워주는 것만 할 거예요. 오늘 눈화장은 유놈으로 해줄 거예요. 늘 그렇듯이 일명 잡아주고 이렇게 밑에를 해주는 이유는 음영도 넣어줄 겸 좀 여기 밑에 유분기도 제거해줄 겸 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섀도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좀 더 진한 브라운 색상으로 쌍꺼풀 위쪽까지는 음영도 넣어주고 눈 뒤쪽에 좀 더 진한 브라운으로 저는 라인을 조금 길게 빼야 되더라고요.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블러셔가 이거 있는데 이거 스킨푸드 버터리 치즈케이크 토스티드 피치 이거 완전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데 구운 블러셔여서 그런지 발색이 막 엄청 진하지는 않아요. 보면 되게 은은하게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이런 컬러를 볼 전체에 감싸주면 좀 더 따뜻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메이블린 센세이션 쿠션 매트 립이 나와서 이걸 찍었어요. 이거 좀 이 립을 오늘 바르고 나가주려고요. CM 10번 이게 약간 무화과 빛 그런 건데 오늘 화장하고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블러셔하고도 어울리고 이게 제가 오늘 이걸 바르는 이유가 입술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주름 사이사이에 되게 매끈하게 펴 발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원래 저는 외출하기 마지막에 향수를 뿌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향수가 아니라 바디 미스트를 뿌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네오젠에서 핸드크림하고 바디 미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아이돌 드림캐쳐하고 같이 콜라보한 제품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 가지 향이 있고요. 바디 미스트는 세 가지의 향이 있습니다. 아니 핸드폰이 안 돼요. 갑자기 왜 이러지? 패션 내놀리라는 핸드크림 컬 이걸 맡아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냄새 너무 좋은데? 그리고 그 다음은 모션 스웨이드 꽃의 귀족 자격의 프레시안 사과와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터치한 우아하고 강릉미가 느껴지는 모션 스웨이드 좀 겨울에 어울릴 것 같은 향이에요. 되게 포근한 머스크 향하고 약간 우디함이 섞인 그런 냄새네요. 러브로즈 프레시안 시트럭스의 상큼한 로즈 에센셜 오일을 터치하여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로맨틱한 그런 향이라네요. 음 상큼한 로즈 향이에요. 되게 거부감 없는 로즈 향? 온라이트 머스크 순수한 매력의 화이트 로즈와 타임 에센셜 오일을 터치한 밤하늘 아래 은근히 퍼지는 평온한 온라이트 머스크 라고 되어있네요. 완전 그냥 좀 진한 머스크 향이 나네요. 머스크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겠다. 되게 포근한 냄새. 패션 내놀리. 그래서 이거를 발라주고 나가야겠어요. 그리고 향수 대신 오늘 이 바디미스트를 뿌려줄 예정이거든요. 데이드림 스위티. 무겁지 않은 바닐라 향과 스트러스한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터치하여 여름밤에 좋은 꿈을 꾸는 듯 달달한 매력의 데이드림 스위티. 되게 달달한 달달한 오렌지 향 같은 거 나요. 약간 에뛰드 가면 나는 냄새. 그 다음에는 상큼 달콤 프루티 향과 자스민 노트에 베르가모 에센셜 오일을 터치하여 상큼하지만 깊이 밝고 긍정적인 환기가 되는 셀프 베르가모. 전 이걸 뿌리겠습니다. 저의 픽은 오늘 만나는 언니한테 선물로 줘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아 살고 있다. 아 살고 있다. 커피가 필요했어. 내가 아까 내가 꼼꼼 먹고 왔고. 에잉? 뭐가 뭐야? 한 번 더 곱네? 이거 핸드크림하고 바디미스트인데 언니 마음에 드는 향 핸드크림하고 바디미스트 하나씩 고르면 돼. 세상에. 이게 뭐냐면 광고야 광고. 어쩐지 색깔별로 다 있더라. 원래 더 있는데 내가 쓴 거는 놓고 왔어. 신기해. 식물 유래 에센셜 오일과 세라피트 컴플렉스를 하는 게 끈적임 없이. 근데 진짜 끈적임 없어. 근데 되게 촉촉하더라고. 내가 되게 손이 건조한데 진짜 촉촉하더라고. 그리고 향이 다 달라. 걔가 바디미스트랑 핸드크림이랑. 그래서 레이어링해서 쓰는 거래. 향을. 그래서 여기 보면 바디미스트 두 개고 핸드크림 두 개일 거야. 핸드크림. 아 핸드크림 세 개네. 아 내가 이걸 하나밖에 못 가져왔구나. 아 이게 언니 향. 언니가 원하는 향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무슨 향이었어? 맡아봐. 해서. 해도 돼? 응. 내가 어차피 다 뜯어놨어. 향 맡으려고. 어. 좋아? 응. 나도 딴 거 뿌리고 왔어 오늘. 어. 그래서 너한테 향이 그렇게 났구나. 응. 핸드크림하고. 이거 뿌리고 왔어. 어. 이거 두 개 중에. 그럼 두 개 다 가져. 어. 왜 이렇게 후회.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 진짜 쇼핑을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라 예쁜 옷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자켓을 일단 자라에서 샀는데. 그냥 겨울에 그 핸드메이드 코트 있잖아요. 그냥 울 코트 안에 그냥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약간 벨벳 소재고.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딱 사이즈도 제가 입기 좋은 사이즈여서. 이거는 제가 오늘 입고 다녔었거든요. 이런 그냥 파란색 후드 집업이에요. 이것도 약간 벨벳 소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벨벳 소재를 되게 좋아하는데. 겨울에. 어. 그냥 딸기 산책 시킬 때. 어. 귀여워. 산책 시킬 때 이렇게 입고 나가기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제가 그냥 테니스 치마에 이렇게 입고 갔었는데. 거기에 입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좀 두꺼워서. 음. 간절기 초겨울까지 입기 되게 좋은 후드 집업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산 니트는 진짜 이거 재고가 없었어요. 스몰 사이즈를 살까 하다가. 뭐 M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M을 샀는데. 너무 예뻐요. 가디건 겸 니트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청바지에 입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니트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귀엽고 예쁜 니트. 입으면 더 유니크하고 예쁜데. 폴라에 입어도 예쁜 조끼인데. 되게 소재도 부들부들하고 예뻐서. 그리고 제가 이런 조끼를 하나. 조끼 베스트를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아 이런 니트 베스트를. 근데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어렵었어요. 근데 이게 핏이 진짜 저한테 딱 예쁘고. 크롭이어서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이런 크롭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라에서 진짜 많이 겟을 했습니다. 겟. 이거 마지막으로. 이건 H&M에서 그냥 추리닝 샀어요. 추리닝 바지. 이거 기모 소재 바지인데. 이렇게 밑에 쉬볼이 있고. 딸기랑 산책할 때 입을만한 바지랑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입고. 딸기랑 이걸 입고 가야겠어요. 진짜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운전도 많이 입고. 그럼 오늘 하루 이렇게 끝. 오늘 하루 이렇게 끝. 오늘 하루 이렇게 끝.